반갑습니다. 오늘의 화학 개념편입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과 그리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교과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강, 완강 날짜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화학 개념편은요. 2021 수능 대비를 위한 강좌다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2021 수능 대비를 위한 강좌입니다. 두 번째, 개념편이라 그래서 겉핥기 식으로의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을 단순한 암기를 돕는 문항으로만 구성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개념을 교과과정 해설소에 맞게끔 그대로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2021 수능 대비를 위한, 수능을 위한 빠짐없이 철저한 개념과 군더더기 없이 설명을 깨끔하게 드릴 거고요. 개념을 이해 혹은 암기를 위한 문항이 먼저 배치가 될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제 배치, 문제 문항 번호 순서까지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됐으면 뭐 해야 될까? 적용이 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개념편이지만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힐러까지, 힐러 문항에 대한 문풀까지 다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개념편이라는 이 제목에 비해서 그 문제의 난이도라든지 조금 무겁지 않나,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거. 작년에도 오늘의 개념편이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정말 선생님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처음부터 조금 어렵게 킬러까지 하고 나니까 화학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 생겼고요. 화학만큼은 불안하지 않아요. 수능에서도 자신감 있어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좀 더 문제를 조금 난도 있는 문제까지 문항수를 작년보다 조금 더 늘렸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개념편이지만 겉핥기식의 수업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교과과정 해설서를 선생님이 그대로 캡처해서 올려놓은 건데 이거는 전 내용이고요. 여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 수능 대비를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학생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소 분석에 대한 내용이 지금 빠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단은 물질의 양을 논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실험식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물질을 구성하는, 물질을 조성하고 있는 개수비, 질량비에 대해서는 숙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학습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해 주셔야 돼요. 추가가 된 내용. 구찍구찍한 것만 설명을 드리면 용액의 농도 부분이 추가가 돼서 학생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던데 기존의 화학2에도 용액의 농도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난도 있게는 출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중화반응과 연계가 되는, 중화적정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학습은 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원래 내용이 좀 풍부해지고 내용이 깊어지면 문제의 난도는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개념 위주의 문제를 내겠다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도 빨라질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정량적인 계산보다는 훨씬 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에 대한 부담은 덜어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호 원자 모형이 빠졌다고 해서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돼요. 보호가 얘기한 KLMN 껍질을 네 가지 양자수로 표현한 게 현대 원자 모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부는 하셔야 되고요. 다만 기출문제를 보면 36분의 5K, 16분의 3K를 좀 달달달 외워야 문제가 빨리 처리가 되는 그러한 문제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거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제공해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쭉 숙지를 하시면 아, 이러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주기적 성격 그대로 학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탄소 동소체라든지 DNA 부분이 빠졌다라는 거. 이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 세 가지 화학 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분자의 구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학습해 주시면 돼요. 금속의 반응성이 빠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존에 출제가 됐던 금속의 반응성은 이온과 중성 금속이 반응한 양적인 관계에 대해서 과학 반응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문항이 제공이 됐다면 지금은 산화한원 반응이죠. 금속의 반응성도 산화한원 반응이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빠졌다라는 건 아닙니다. 전혀 분위기가 다르게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기존의 금속의 반응성 문제를 쭉 풀어보는 건 2021 수능 대비에 맞지 않는 공부 방법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히 다 학습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동한 전자의 물수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DNA 생명현상과 관련된 산과 염기. 그 산과 염기 정의에서 루이스 정의는 빠졌고요. 그리고 DNA가 빠졌다라는 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화적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 열의 출입이라든지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됐다라고 하나 지금도 화학2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난도 있게는 출제가 되지 않을 거다. 개념을 묻는 개념 위주의 문항이 출제가 될 거다. 충분히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졌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문항을 선생님이 이렇게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재의 문항으로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교과 과정 바뀐 내용으로 문항을 하나하나 다 만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공해 드린 문항을 보면서 아, 이러한 패턴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것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념편 굉장히 중요하고요. 2021 수능 대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10일 날 스튜디오 버전이 먼저 개강이 되고요. 완강 날짜 되게 중요하죠. 현장 버전이 개강되는 1월 6일 전까지 완강이 먼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요. 12월 10일 날 스튜디오 버전이 개강이 돼서 우리가 함께 딱 만났을 때 선생님 이번 내용이 많이 어려웠어요 하시는 분들은 현장 버전이 개강되기 전까지 완강해 주시고요. 다시 시작되는 이 현장 버전을 복습하는 형태로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거든요. 2월 완강이기 때문에 예고선 학생들 3월이 되면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 전까지 우리가 두 번 학습을 하시면 화학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대비가 되실 거고요. 나중에 구경수에 좀 더 시간을 쏟더라도 시간적인 효율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난도가 있어서 어려웠어요 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 버전 그리고 현장 버전 둘 다 완강해 주실 것을 선생님이 부탁을 드릴게요. 개강 완강 날짜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교과과정 해설서도 선생님이 굵직굵직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럼 12월 10일 스튜디오 버전 개강 그럼 1강에서 뵙겠습니다.